어! 주시현 선수, 골! 전체가 인사만 하겠습 차례연, 경기회!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은 2005년에 창가인데요. 현재 17년차 되었고요. 유래가 너무 좋아. 이제 저희 회원은 40여 명 정도 되고 내년 다수의 전국대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와! 매년! 매년 다수의 전국대회를 참고? 노래할 수 있어요. 오늘 발리는 거 맞나? 안녕하세요. 저는 계룡시 프레시 여성 축구단의 코치 정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콤달콤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임소희입니다. 딸기농사! 딸기가 좋아! 딸기가 진짜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양승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승! 안녕하세요. 저는 고물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운영하고 계시고요. 고물상. 안녕하세요. 여성 축구 회장 송호정입니다. 마감하십니다. 유가은입니다. 충성! 배군 중사 유보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세다. 아, 세다. 아, 세다. 어쩐지 좀 포스가 남다르셔. 아, 세다. 아, 세다. 그럼 현역이신. 네, 현역입니다. 여기. 그럼 오늘 휴가를 내고 오신 거예요? 네, 오늘 휴가. 사령관님 효과도 맞고 되게 힘들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축구 김양희입니다. 2중에서 최고영. 어, 어, 그러세요? 계속 실내가 안 된다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 7년 양팁. 아, 그러면 뭐 하지. 아, 아직? 50대시니까요, 그럼. 네. 안녕하세요. 대룡고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송순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벌레 접는 윤주영입니다. 주기.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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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몸에 이상 증세가 있다. 바로 손을 드세요. 아시겠죠? 캐서리언 화장실 똥 썰어간다 그냥 합니다, 바로. 네, 그냥 하시죠. 똥 썰어간다 그냥 합니다, 바로. 네, 그냥 하시죠. 골 때리기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오빠 똥 썰어갔어? 자, 뒤로 빼고 갑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다같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신감, 자신감. 할 수 있어. 오케이. 계룡고래 씨와 아나콘다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캐스터는 지금 현재 급동 사정으로 잠시 자아리를 비운 점 시청자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계룡고래 씨의 선공을 시작을 했고요. 어, 돌리는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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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오. 오. 아, 다군요. 아, 다군요. 아, 다군요. 아, 우리 골. 아, 우리 골. 아, 우리 골. 우리 골. 우리 골. 우리 골. 아, 나 골. 우리, 우리. 언니, 언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언니 찰 거야? 자, 윤태준 선수가 공을 차고 박은우 선수가 지금 전방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자, 양해 올려. 양해 올려, 양해 올려. 양해 올려, 양해 올려. 자, 어, 박은우 선수. 그렇지. 아, 뒤에 놓쳤고요. 네, 5번에 이양승 뮤직필더. 아, 어, 투지가. 아, 안 나왔어, 안 나갔어. 아, 안 나갔어. 아, 안 나갔습니다. 어, 지지현 선수. 어, 지지현 선수. 어, 지지현 선수. 어, 슛. 슛, 슛. 슛, 슛. 언니 다시 찾았어. 자, 자. 어, 주시현 선수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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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시현 선수, 자, 주시현 선수, 자. 야, 안 나갔어. 야, 골 때 맞았어. 야 너무 아깠다. 쟤 너무 아깠다. 쟤 너무 아깠다. 주시은. 주시은 안타까워요. 주시은 다리가 풀렸죠. 시작한 것 같은데. 겹치지 않게 서로 이름 불러줘. 오재근 선수의. 기훈 씨. 예예. 안녕하세요. 기훈 씨. 퀘스 양반. 또 골치 하러 가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토일렛을 갔다 왔더니. 계령 후레쉬의 볼입니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야 은혜야 차 지금 올라가야지 은혜야 차고. 오빠 이하영수 선수에 들어가라고. 올라가 올라가 은혜야 차고. 뭔가 약속된 플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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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입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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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핸드골 반칙이죠. 네 오정현 선수가. 아 오정현 선수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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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킥입니다 프리킥. 자 수빈 탑스 탑스 써야 돼요 직접. 예 프리킥이 직접 돼요. 아 위험한 위치에요. 위험한 위치에요. 얼굴. 아 벽 벽 벽 벽. 얼굴 가려 얼굴. 얼굴. 가려 얼굴. 얼굴. 얼굴을 봐도 안 돼요. 네. 프리킥에 김정미 선수. 자 전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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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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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아나콘다 팀이 지금 그래도 찬스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지금. 자 좋아요. 박은영. 옆을 빼 옆을 빼. 응태진. 아나콘다 팀이 지금 그래도 찬스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지금. 긍정적이에요. 이왕수 선수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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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팀에 보물이야 아주 그냥. 아 노현주 아. 자 1분 30초 남았어요. 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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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숙 양숙 나오고 보미. 자 1분 30초 남았어요. 아 2초. 9번에 지금 유보미 선수. 어 해. 지금 해군 중사로.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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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장님 아니 중사님. 야. 어 안 돼 안 돼. 중사로 왜요. 왜요. 유보미 선수 슈팅. 유보미 선수 슈팅. 자 가정 XUN observed. 아 굿되 자마자. 네 Deutsche 배자마자 블레쉬의 첫 골이 나왔습니다. 자 유보미 선수. 자 해군 동사로. 네. 가장 좋아하는 스포 선수께서 손흥민 선수 뽑았는데 닮았다는 소리로. 닮았다고. 사이팅 사이팅 파이팅. 사이팅. 제가 보니까 그 에이스인 것 같아요. 에이스고 네. 저분 등장하자마자 사초만에 골을 넣었어요. 정현. 어 섬river. 아니, 중간에. 옳지! 저기요! 저기요! 오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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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박은영! 박은영! 슛! 박은영! 슛! 박은영! 슛! 박은영! 슛! 아! 아! 내가 잘 탔네! 미안해요! 아! 형님! 아! 이거 비싸도 위험해요! 손흥민이거든요! 네! 와! 오늘 한 거! 자! 안 돼! 안 돼! 아! 이렇게 해서 전반이 됐습니다! 네! 자리 한번 구체하시죠 그래도! 진영! 진영을 한번 구체할게요! 윤주씨 진영! 아나코너 화이팅! 네! 후관전 시작됐습니다! 네! 후관전 시작됐습니다! 네! 자! 후관전에는 아나코너가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말이죠! 오! 은폐지! 사이드 벌려! 사이드 벌려! 올라가! 전해! 양해! 양해! 전! 사이드 벌려주고! 윤주야! 길게! 파이팅! 자! 박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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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게! 박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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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아요! 아 나갔죠! 박은혁 선재도! 아쉽습니다! 언니 언니 골대 안으로 더 들어가 윤지 보고 붙이라 그래. 윤지야. 킥킥킥킥. 와 살아있어요. 와 살아있어요. 와 살아있어요. 밥 부르셔야죠. 와 살아있어요. 밥 부르셔야죠. 자 오정 선수. 아 방은영. 아 괜찮냐. 아 괜찮냐. 킥킥 안 아픈다 킥킥. 잡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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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항수 선수. 손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닿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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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박은영. 박은영. 갑니다. 박... 아. 한참. 아. 박은영. 나는. 야 박은영. 잘 dressفي. speaton, 준비ados. 가 가 가 가. 파악. 여기 가.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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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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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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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영 선수 언제 들어왔죠? 자 연습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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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걸 또 묻는다. 어 좋아. 은영! 천천히 천천히. 박은영! 아 좋아 에이스죠. 박은영! 아 좋아 에이스죠. 아! 아! 주시은! 아깝습니다. 주시은! 주시은! 다리가 풀렸어요. 주시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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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결국에 아, 세레모니까지. 아, 저 세레모니 호날두 선수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괜찮아. 파이팅! 종료하지 마.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없다. 자, 몇 번? 2번! 2번! 나 안 돼! 2번 해야 돼, 2번! 1번 안 돼! 17대면 안 돼! 2번입니다. 어떤 플레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약속대로 되는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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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지겹게 안 된다, 지겹다. 진짜 안 된다, 언니. 진짜 드럽게 안 돼, 씨. 지겹게 안 되대요, 진짜. 아, 이제.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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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자, 마지막입니다.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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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마지막 기계예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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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냥 다 들어가.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네, 노윤주 선수까지. 진짜 처절하다, 처절해. 아, 노윤주. 둘의 장갑, 장갑을 벗었어요. 네, 아. 1번, 1번. 옳지? 어? 자, 노윤주. 노윤주? 옳지? 옳지? 자! 아! 아! 옳지? 자! 아, 어떡해! 죄송해요, 어떡해? 괜찮나?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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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괜찮아? 나 혼자 나. 나 괜찮아. 괜찮아. 와 진짜 우리 뒤집게 안 된다. 경기 종료. 네 대룡FC 대 아나콘다. 아나콘다 대 대룡FC. 자 오늘 경기 결과 2대0. 네 2대0이지만. 아 2대0으로 참 끝냈는데. 참 기분 좋은 또 2대0이 아닌가. 오늘 또 우리 선수들도 다 즐겁게 했던 경기였죠. 모두가 즐거웠고. 이렇게 아나콘다 선수들이 우시면서 경기하는 걸 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볼 때리는 그녀들이 외부 팀과는 첫 경기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첫 경기를 정말 즐겁게. 아무도 다친 선수가 없이. 성황리의 다 친성 경기를 마친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자 악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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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악수 부탁드리겠습니다.